2021년 8월 8일 여행 7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자 팩트는 그겁니다 여기서 일하는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남자 직원이 바람을 피어서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후에 여기서 일하는 남자친구 옆에 계속 따라다녔고 손님들이 여기로 오면 그 남자 옆에 어떤 무언가를 받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일단은 사연은 이런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그거죠 검은색 어떤 옷을 입은 여자가 그 남자 옆을 계속 따라다니고 검은 형체! 오늘 그 검은 형체의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체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예 잠깐만요 정보 읽어볼께요 하나 둘 셋 뚫어 뻥! 마이골 테스트! 마이골 테스트!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마이골 테스트!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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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ties 이게 뭐야? 뭐야? 뭐하는räge?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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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내게? 하... 내게? 하... 찍혔어 찍혔어! 멀클라기로 가려진 어떻게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어떤 여자 쿵쿵 소리 나고 뭔가 뭔 소리지? 하고 비춰봤더만 여기 왜 그래? 여기 확실 모르니까.. 일어나서 쳐지마요 아까 이쪽이었어 이쪽이.. 이쪽인데 분명히.. 여기 왜 그래? 장.. 장난하네 여기.. 여기가 기운이 엄청 쎄.. 쎄.. 죄송합니다! 미쳐놨다.. 이거 왜그래? 진짜 미치겠다 나.. 어떻게 해야되나.. 형장님.. 어디 계세요? 형님.. 잠깐만.. 이거 미쳐버렸네.. 잠깐.. 와.. 이거 기운이 왜그래.. 잠깐만.. 아..잠깐만.. 이거 안되게.. 막 떨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쎈거야?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아.. 아..아..아.. 왕자님.. 죄송합니다 2층! 소리한다! 계세요? 어디야? 뭔 소리야? 뭔데? 제발 누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아따대 옮겨.. 나 미쳐버렸다 와.. 나 여기 미친 것 같아 얘들아 나 이거 진짜 눌릴까..? 아니.. 기운이 얼마나 센가.. 내가 눌려 눌려 뭔 소리야? 따라온 거 아니.. 뭔 소리야? 꼭꼭 소리가 나와 꼭꼭 소리가 나와 꼭꼭 소리가 나와 oppress다 거구름 소리는 소리가 나.. 잠깐만.. 미치겠다.. 나 뜯었어 뜯었어.. 아.. 피방을 했는데도 부적을 태우고..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저기 가..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제발.. 소리.. 소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뺐, 뺐.. 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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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 뺐 saber 버터 난 맞습니다.. 어? 아..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남자에요 저 여자였는데 여자는 있긴 한데 여자는 다친 데는 없고 잠깐만 여러분들 와.. 나 현기증 너무나 오바이트 쏠려 미쳐버렸어 잠깐 홀려졌나봐요 남자..뭐가.. 잠깐만 잠깐만 으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그.. 아.. 감사합니다.